안녕하세요 저희가 한 달 전에 왔는데 금방 한 달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남편이 신장 수치가 높아서 그것 좀 더 내려보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늙으면 다 그렇다고 늙으면 그 정도는 된다고 8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백퇴대 내에서 다시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정말 감격적이고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달 동안에 정확히는 신장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눈알이 좀 맑아지고 비염이 없어지고 그리고 저는 평생 과체중으로 사는데 많이 줄었고 무게가 그래서 무릎이 좀 아팠었는데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설악산 신흥사까지 왕복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계신 박사님과 사모님, 백 봉팀장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시는 분과답게 모범을 좀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좀 와서 힐링을 해서 몸을 부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인사하고 매일같이 같이 식사하고 매일같이 웃고 즐겨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3월 5일에 입소해가지고 오늘까지 만 4주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저도 여러가지 교육을 받아보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해 봤었습니다만 백두에덴의 프로그램은 생소하고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그의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집에 돌아가서 일단은 백두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꼭 해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52년을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한 상태에서 여길 왔기 때문에 아주 홀가분한 상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저희 부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바탕으로 백두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과 백두에덴의 이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나가고 있는 미래의 우리 인간상 또 우리 사회생활 이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가 어떤 식으로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을까 잘 구상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저희 부부는 오래전에 계신교에서 제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어렸을 때 계신교의 황해도의 계신교의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다시 교육 공부를 해가지고 천주교로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 50년 동안 천주교 신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가 여기 교육을 오면서 나름대로 제가 하느님에게 기도한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다시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 달 동안 아주 즐겁고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상 살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살아가서 100세까지 100세까지 살 건 희망이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생활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마실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